저희는 특허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덮었을 때 홈하고 홈하고 딱 맞춰있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리가 훨씬 더 덜 나거든요 저희는 원하는 치수만큼 절단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더 적게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절단만 원하시면 치수만큼 저희가 회사에 도면을 이렇게 쳐드리거든요 집에 갖고 가셔서 시공할 수 있게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